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불참 속에 정의당 의원들은 참석을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보이콧을 했어요. 사상 초요일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오전에 시정연설을 봤죠. 보고 아침 생중계라면 화면들이 있었잖아요. 대통령 국회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해서 대통령은 한 20여 분 정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 나왔는데 18분 28초 역대 제일 짧은 시정연설 최단 윤 대통령은 뭐든 하여튼 짧게 하세요. 원래 예정됐던 것보다 짧게 하는 것이 몸에 배울 수도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26분이 최단 기록이었는데 그걸 깼습니까? 깼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심지어 유엔총회 가서도 그걸 또 원래 정해진 시간을 다른 나라 대통령들은 그 시간을 넘겨서까지 더 훨씬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은 유엔연설 가서도 아마 최단 시간을 연설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시정연설 18분이요. 역대 대통령들 연설 저희도 꾸준히 보왔었고 국회 연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시정연설 했고 아니면 또 특히 예산안 시정연설 무조건 다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일정이나 또 특히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보가 출범하면 또 국회의 개원 인사 포함해서 국회 개원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정말 내일 신문들이 어떻게 보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일면 신문의 사진들이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정말 국회의사당의 절반 이상이 전부 다 텅 빈 텅 빈 모습에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는 모습을 아마 쭉 담을 것 같은데 처음이잖아요.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 대통령의 어떤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야당이 그것도 다수의 야당이 160성이 훨씬 넘는 야당이 아예 자를 다 비워버리는 그러니까 대통령, 윤 대통령이 잘 쓰는 말 있잖아요. 쪽팔린다는 말 정말 대통령 말들이 쪽팔리는 일이에요. 정말 이것은 이번 일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정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이고 정말 이거 자체가 정말 이게 우리 국내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화면이나 이 내용들이 다 또 세계 그렇죠. 외신이 있죠. 외신에 또 그대로서부터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되면 그동안 저희가 항상 얘기해왔던 것처럼 이게 단순한 정치였던 단순한 우리나라 정치였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해외에서 한국의 대통령과 국회, 야당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금 현재 한국의 정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외국에 있는 더군다나 한국처럼 이미 세계 경제 10위권의 선진국이라고 하고 짓 20의 거의 중대한 국가 중 하나라고 하는 한국의 이런 현재 정치 현실이 이렇게 좀 불안정하고 현재 한국 대통령이 그 나라 국회에서 이렇게 대접을 받는구나 라는 인식을 외국에 있는 투자자들 외국에 있는 시각들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리스크를 또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네요. 이게 정치 상황이 이렇게 혼란스럽다. 이걸 좀 보여줄 수 있다. 외신들이 볼 때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좀 힘들구나 이런 상황 그래요. 민주당이 불참하면서 침묵 시위도 하고 대통령이 들어갔을 때도 나갔을 때는 또 여러 가지 규탄 성명도 발표하고 도도 외쳤는데 사상 초회의를 벌어졌고 최소 인원 참석 또 시정연설 기록도 세우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분들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깨지기 힘든 그런 기록일 것 같기도 한데 여당에서 오늘 입장 낸 거 보니까 민생 포기, 야당의 민생 포기다 국민 무시다 이런 논평도 내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데 과연 오죽했으면 야당이 이런 걸 국회의사당 출석 자체를 포기하고 가지 않고 거부하고 했을까 그 원인을 과연 누가 제공했을까 그런 거를 정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국민들도 아마 이걸 잘 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 상황을 사실 잘 납득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물론 정부 여당이나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의도는 알겠으나 과연 이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낮게 20%대 내지는 초반대 그런 낮은 어떤 그런 지지율 내지는 자신들이 어떤 지지층으로 결집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계속 얘기하니까 지난 정권 때는 더 정치 보복 탄압 더 심하게 하지 않았느냐 검찰의 압수수색 엄청나게 지난 정권 더 하지 않았느냐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정말로 지난 정권 때 윤 대통령 말대로 그 당시 정부 여당이 그런 어떤 정치 보복성 내지는 야권 탄압 내지는 언론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면 그거 누가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 포함해가지고 중앙지검장 윤석열의 검찰이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비판 속에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고 시정연설 내용을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긴축재정 하겠다 그리고 전년보다 줄어든 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긴축한 재정 가지고 약자복지에 쓰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분석해 본다면 일단 총론 쪽으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제가 한번 정리해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도 이렇게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내용들 워딩을 정리해 봤어요 처음에 대내외 여건이 어렵다 그다음에 또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좀 계속 커지고 있다 그리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고통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또 나라들 사이에 어떤 그런 국제 신인도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또 북한 도발을 언급하면서 안보 현실이 굉장히 또 우려가 크다 그래서 경제 안보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네 협력이 절실하다 정말 이렇게 내용만 보면 현실 인식은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런데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하는 대통령이 당연하죠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이 같은 경제와 안보 위기를 누가 처리했는지를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멘탈이 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연선물을 써주는 것도 그런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를 누가 어떻게 제공했는지 그리고 지금 물론 세계적인 어떤 인플레이션 세계적인 물가 상승 그리고 전반적인 주요 국가의 어떤 긴축 이런 영향 금리 인상 당연히 영향 자체는 영향을 무시 못하죠 그럼 못하지만 그럼에도 보면 영국이나 이번에 총리도 바뀌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 대표적인 우리는 지금 인플레이션 방지법도 그것도 미국 자국 위주의 철저한 법이지만 그걸 되돌려 보면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법이에요 자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대부분 나라들이 지금 그런 금리 인상 물가 폭등의 금리 인상에 대한 막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자국의 어떤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이나 그런 확대 정책을 엄청나게 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전혀 정반대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까 스스로 시정연설에서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지금 야당을 상대로 하고 있는 지금 각종 감사, 수사, 조사, 압색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국회의 협력을 바랄 수 있습니까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또 얘기를 하는 게 뭐였냐면 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안심 고정 특별 대출도 하고 그다음에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또 방만한 재정 운영에 대해서 GDP 대비 국가 부채, 천점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좀 사실과 다른 게 있어요 일단은 지금 현재 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서민 예산을 만들고 집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이번 예산에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아까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 채권 시장 완전히 지금 사실상에 거의 금융위에 버금가는 수준의 혼란이 왔잖아요 그게 누구냐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이번 레고랜드 지급 보증 거부를 하면서 채권 시장에 완전히 지금 혼란에 빠졌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갑자기 50조 원을 또 발표합니다 50조 원을 그러니까 그런 채권 시장 그런 정부 여당 측 인사의 그런 지도자 내지는 주요 인사들의 어떤 전혀 경제 현실과 무관한 내지는 또 굉장히 일부에서는 무식한 정치인이라고 하던데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막 왜곡되고 그 다음에 막 틀어지고 그 다음에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갑자기 그 채권 시장이 또 채권 금융위가 폭등하고 영국하고 똑같습니다 영국하고 똑같은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어제 오늘 오늘은 조금 좀 어제는 좀 정부가 그런 50조 원 플러스 알파로머 같은 그런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하여 발표한 이후로 좀 안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오늘 환율도 굉장히 불안하고 여전히 또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로 불안하고 채권 시장도 여전히 지금 기업들은 돈을 먹고 해서 난리가 났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으로 좀 밖에서 볼 때 또 우리 국민들도 볼 때 안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무부가 계속 지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시정연설 충분하지 않다 네 지금 아까 박 기자도 얘기했지만 현 정부 이번 예산의 핵심은 재정 긴축 매주는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의미는 그 말은 반대로 기존 문재인 정부가 재정이 파탄났고 재정이 부채가 엄청났고 그다음에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그 기자가 깔려있고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은 덜 쓰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문재인 정부 초기 1년, 2년 때 그때 최저임금 인상하고 정부가 재정 엄청 쓴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자료를 보면 1년, 2년 차까지 사실상 긴축 재정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것이 이번에 나라살렘연구소의 이상민 연구원이 처음에 저희한테도 인터뷰도 한 번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그 분석 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문재인 정부 1, 2년 차에 그 재정이 거의 쉽게 말하면 동결 내지는 긴축 재정 형식으로 문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가 터지는 거예요 3년 차, 4년 차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재정을 좀 풀었다 그렇죠 그때는 재정이 좀 크게 늘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풀었던 재정 많이 풀었다고 하지만 그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게 기저효과라고 하잖아요 전년도보다 워낙에 이번 정부가 재정 효과가 크다 보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재정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코로나 전국에서 한국 정부가 푼 재정은 다른 기타 선진국들이 풀었던 재정에 비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죠 이미 저희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 미국 포함해 주고 서로 서방 선진국들이 코로나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진짜 그동안의 세계 경제사에서 있을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돈이 풀렸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플레이션 온 건데 한국 정부는 그 정부의 재정 정부가 빚을 떠안는 게 아니라 다 우리 정부 재정을 풀긴 풀었지만 대부분 다 그거를 자영업자들 국민들이 다 빚으로 떠안았어요 사실상 그러면서 오히려 가계빚과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빚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게 그걸 통해서 사실상 국민들이 빚을 떠안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치 문재인 정부의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가지고 지금 재정 파탄이 됐고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컸다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얘기를 해가는 거거든요 그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진단이 없기 때문에 대책도 정책도 좀 글쎄요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